안녕하세요 매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티리온 역시 서정진 명예회장인데요 자 5조때 빡스터 인수전 참여여부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기자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M&A도 있는데 이 3사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내용에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셀티리온 제약도 조금 이제 은봉이고요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도 은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게 되면 장중해 프로그램에서는 매도가 일단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기관 매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양매도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중해 어떤 고가가 16만원 부근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넘어가지 못했죠 아침에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되었다가 이 3사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더 추가로 나왔으면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봉 이후에 바로 꺾이면서 15만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마쳤고요 시간에도 한 200원 정도 빠져서 15만 5천 8백원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다시 좀 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중해 프로그램이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 하면 연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이나 돌파가 강하게 되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추세 강도 지표 자체로 보시게 되면 이 하락 추세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이 추세가 강하기 위해서 거래량과 양봉이 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좀 다시 늘어났고 수급이 다시 또 소폭 좀 바뀌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한 3일 정도 잘 해주다가 오늘 다시 매도세 기간대로 소폭이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의 흐름에는 지지를 좀 해주면서 얄튼 어떤 몸통을 가지는 음봉이 좀 나왔는데요 음봉의 시가가격이 158천원대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이제 마크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야 흐름이 좋겠죠 그래서 주봉상에서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아직 이제 추세를 셀트리온 입장에서 돌리지 못했고요 월봉상의 이제 이 추세 전환 흐름을 단기간에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16만원 17만원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3월달 안에 이 부분이 나올지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거래량은 이제 이 양봉에서 늘어나고 양봉에서 늘어나고 음봉에서는 줄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수급은 그동안의 기간 중심의 어떤 흐름과 외국인들이 이제 양매수를 또 지난주부터 했기 때문에 양봉에서는 수급이 괜찮고요 음봉조정에서는 이제 견주와 나름 조정을 이제 3월달에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이지 이게 계속 이제 렘시마가 성장의 어떤 동영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에 아이큐비아 조사를 보게 되면 누적으로 12조 정도 이렇게 처방에 관련되는 부분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2013년 이제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누적 매출이 5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누적으로 5조를 넘긴 것은 렘시마가 사상 처음이다 상당히 뭐 상징적인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점유율이 55%입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허가 받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할 때 2017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리지널을 제껴버린 거죠 예 레미케이드를 제키면서 렘시마가 이제 1등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해서 뭐 다른 어떤 영국이나 스페인 쪽에서도 상당한 어떤 점유율이 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에서도 32% 어떤 시장 점유율 출시 이후에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1위를 계속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렘시마의 처방 확대는 렘시마 SC와 지금 이제 듀얼 포메이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에는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셀스케어와 더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성장 속도는 이제 가거보다 뭐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렘시마다 이렇게 봐야 되면 효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시장과 또 셀트리온 내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가 세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직판을 통해서 안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유플라이머와 렘시마 SC의 판매와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사로서의 어떤 도전 그리고 삼사병인데요 오늘 나왔던 부분에 이제 박스터 이제 바이오파마 솔루션 인수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항상 몬테전에도 하이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뭐 본업에서 이제 이 제약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갔던 게 M&A입니다 M&A를 거치하지 않고 순수하게 올라간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하이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제 M&A를 통하겠다는 말이었고 그런 주장을 했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규가 이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여전하거든요 삼사병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이전에 가장 많이 돈을 들였던 부분이 이제 그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물품들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했던 이 다케다 제약의 이제 그 부분인데 뭐 한 3천억대 정도입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어떤 이제 본질적인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텍의 어떤 물질들을 라이센스 아웃해서 뭐 받아오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합병을 해버리죠 자금이 많으니까 근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삼사 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 내부적으로는 한 4조대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인수금융까지 뭐 사용하면 최대 8조까지 투입을 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주가 모멘털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거에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 위탁 생산을 박스터한테 이제 맡긴 어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규모가 지금 한 우리 원화로 보면 한 5조대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국내 제약 바이오계 최대 규모의 이제 m&a 사례가 되는 거죠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어 뭐 수십조 정도의 어떤 m&a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5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하진 않습니다만 국내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10배 이상의 지금 m&a 사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경쟁상대가 이 뭐 썸오피스라든지 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준비했던 미국의 어떤 직판시장의 어떤 부분을 본다면 이 박스터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바이오의약품 생산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고 최근에 뭐 ira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부터 현지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도 고려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박스터가 이제 제조 시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묵은 설비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향후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m&a 매물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경쟁상대 자체가 썸오피스 하면 뭐 지금 시가총액도 277조입니다 상당히 뭐 큰 규모고 경쟁상대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뚝심이라고 하면 뭐 거기도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이 향후의 행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썸오피스와 인수 경쟁을 벌일까 그래서 검토했지만 확장은 아니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향후의 부분들이 뭐 박스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가 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지분 투자라든지 라이센스 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했는데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는 가감한 어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금 동원 영역은 충분히 지금 현재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M&A가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인 상태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쌀기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또 이제 그 강력한 어떤 리드십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경영 악화로 M&A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좋은 기업을 셀테리온 인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박스터가 본래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의료기기 제조사를 큰 규모로 좀 인수를 하면서 재무상황이 나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모든 재무적인 어떤 압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짜 이 부분들을 뭐 매각하든지 이런 상태가 지금 M&A 시장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복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있는 상태고 결국은 이제 28일 주총 이후에 정식적으로 공동이사회의 의장과 사내의사가 되게 되면 복귀 후에 이제 계획과 현안에 대해서 주주한테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전망, 비전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슨 말을 할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크레딧스위스도 UBS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수하게 되면 덩치를 하면 다음 사이클에서 반드시 UBS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서정진 명예장이 이제 직원들에게 M&A를 하라고 했더니 뭐 멀쩡한 회사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특유의 어떤 피칭 스피치가 또 이제 나왔죠 죽은 회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돈을 해가지고 되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에 이제 지금 N자형 흐름들을 해손시키지 않으면서 이전의 고가를 넘어가는 패턴들을 단기적으로 이번주에 내느냐 이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식음식이 될 수 있는 흐름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겠죠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8만 8천원 8만 9천원 9만원대 이걸 깨지 않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돌파는 7만 3천원대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4만원대까지 흐름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이 뭐 라운드 넘버 가격으로 그냥 깔끔하게 9만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플랫형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추가로 계속 가는 흐름이 주총까지 이어진 흐름이 가장 강력한 어떤 흐름에 셀트리온이 향후에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9만원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최소한 16만원 17만원대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 돌파 관점을 본다면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넘어가느냐가 셀트리온 주가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회복과 미래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반영하게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